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초반 훈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섯 기초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초대교회와 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또 사모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훈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귀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 나에게 또 우리 현장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다섯 기초가 힘있게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6강은 전도자의 삶과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말 그대로 집, 가정이죠. 좁은 의미의 미션홈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좀 넓은 의미의 미션홈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꾼과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미션홈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집, 또 집안, 그러니까 집은 하우스죠. 또 집안은 하우스, 홀드. 그래서 집과 집안이란 단어가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정과 신학 성경에 보게 되면 집과 집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집과 집안의 원어는 뭐냐면 오이스코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냐면 세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움을 받다라는 이 오이코스의 뜻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모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집이 세움을 받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정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루디아와 그 집안의 식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정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라고 나옵니다. 또 사도행정 18장 7절에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정 18장 8절에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라고 나옵니다. 또 골로세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고리노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 집안,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거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거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지역 지역마다 중직자 가정에서 좀 큰 집이 있는 중직자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임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던 거죠.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아주 심한 중국이나 아니면 저 모슬렘권 또 제3세계권에는 가정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의 삶과 미셔놈, 오늘 그 미셔놈 두 강의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바로 가정에 대한 미셔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처음으로 최초로 만드신 바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이란 공동체를 딱 두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가정은 뭐냐면 뿔입니다. 왜 가정이 뿔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출발이 어디서 되죠? 가정입니다. 특히 랩몬트들에게 가정은 뭐죠?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작은 사회, 작은 세상이 뭐죠?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뿔입니다. 뿔이. 가장 중요한 뿔입니다. 또한 가정은 뭐냐면 중요한 울타리가 됩니다. 영적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원래 아담이 혼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아니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화를 붙이셔서 뭐가 되는 거죠?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울타리라는 겁니다. 가정은. 그러면서 또 가정은 뭐냐면 중요한 성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교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가정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가정? 내 거라는 거죠. 내 가정,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합니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성교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성교지 내가 성교사니까 내 마음대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10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그 모든 게 뭐가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미션홈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은 뭐냐면 근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미션홈은 말고도 가정을 얘기하죠. 가정 가정은 바로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죠? 가정이에요. 그래서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미션홈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치유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그러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방법을 또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죠. 요즘 보니까 상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치료까지 또 심지어 테라피, 색깔을 가지고 색깔 테라피 또 음식을 가지고 푸드 테라피 물론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할 부분이 있고 또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근본의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요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까지 아주 깊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육신은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과 기법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영혼, 사람의 마음, 이 깊은 곳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라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어떤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길에 서버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본넷도 열어서 엔진감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길 가던 노인 할아버지가 그쪽 쳐다보더니 이복의 젊은이 뭐가 문제인가 이 청년이 쳐다보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자동차를 알고 기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내가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자동차를 열더니 뭘 뚝뚝뚝 만지더니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내 이름은 헨리 포드라고 헨리 포드가 누구죠? 포드 자동차 처음 만든 설립자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설립자니까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만든 자동차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내 잠재의식, 무의식 이 모든 인간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과학적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미션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근본 치유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릴 때에 우리 가정에서 근본 치유가 시작됩니다. 말씀 성취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죠? 마테마가 누가 그 마테마가 누가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뭐죠? 예수가 바로 그리소다 마테마가 누가 보면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장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뭐 있으라 하심에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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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온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거죠.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언제 근본치유가 시작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근본치유가 일어나는 미션 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홈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 집중이 일어난 말씀 집중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조금만 가족끼리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그게 뭐죠? 말씀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근본치유 미션 홈의 가정입니다. 가족끼리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뭐 먹으면서 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은혜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게 바로 말씀이 집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근본치유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우린 자꾸 뭘 응답으로 생각하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기도응답은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면 여러분은 계속 문제 만나야 돼요. 왜? 문제 해결을 응답받아야 되니까. 진짜 기도응답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그 문제 붙잡고 아무리 실험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 중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니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갔잖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이 뭐가 되었죠? 형통한 자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하는 거죠?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집중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에 집중했죠? 다니엘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윗방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집에 보면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거죠. 윗방 지금 말하면 다락방 같은 복층의 위층 집이겠죠. 거기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흑암과 저주가 완전히 꺾이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선 당연히 기도 많이 하죠. 교회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기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보면요 미국이 약 200년 정도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년이 지나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냐 역대 1위가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물론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링컨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게 아브라함 따로는 닉네임인거에요. 백악관을 기도하는 기도실로 바꿔버렸다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린 대통령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유일한 대통령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 제가 어떤 남자 젊은 집사님 포럼 뭐라 하시냐면요. 밤마다 아이들하고 잘 때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무릎 꿇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같이 하는데 아이들하고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러면 흑암과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과 사단이 역사한들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기도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 미션홈이 근본치고 일어나려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 그게 바로 반석 같은 가정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가정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위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가정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좀 세 가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과연 나에게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느냐 과연 나에게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느냐 과연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그러면 가정이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이 지구상에 가정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정 그러면 뭔가 다른 곳에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남편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아내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은혜 속에 과연 나는 있는가 남편 아내 자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자신이 먼저 이 세 가지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 세 가지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근본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녀가 이렇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미션의 응답이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치유 입니다. 지금은 가정위기 시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그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중요한 가정공동체에서 먼저 창세기 3장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녀 가인과 아벨까지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뭐죠?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그럼 왜 우리의 가정들 지금 현대 많은 가정들이 왜 흔들리고 왜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준을 취해야 합니다. 기준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기준과의 싸움. 뭐가 기준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뭐가 기준입니까? 대부분 뭐죠? 대부분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것 때문에 가정이 사실은 상처받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배선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우리가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요? 사공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기 말이 옳고 다 자기 생각이 다 맞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고 다 안 맞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죠? 기준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있죠. 내 기준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람인데 왜 자기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가정이라면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의 기준이 아니라 남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기준되어 있습니까? 이걸 빨리 치유해야 돼요. 기준치유. 기준 바꿔야 됩니다. 기준이 틀리게 돼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또 하나 다른 싸움은 주인과의 싸움입니다. 주인 싸움.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무엇이 주인 돼 있습니까? 남편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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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오 오니까 내가 내가 우리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 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일을 제일 가사일을 많이 하고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주인 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주인 입니까? 모든 거 다 자식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자식이 주인 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틀린 주인 잘못된 주인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 뭐가 주인 되었습니까? 주로 돈 통계도 나왔잖아요. 가정의 갈등과 문제의 50% 이상이 어디에서요? 다 돈 문제 돈 문제 특히 지금 코로나니까 다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돈 돈 때문에 가정에 왜 다툽니까? 거의 돈에서 시작한 돈 문제 돈 문제 50% 이상이라니까요. 가정 갈등의 문제의 출발점이 돈 아니면 자녀 양육 그 30% 이상은 자녀 양육 때문에 서로 막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심지어 깨지기까지 하고 태의 열매로 여우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가정이 부딪히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입니다. 그럼 올바른 주인은 뭡니까? 여우수와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결단해라 누구를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참 사람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고 저는 예고편만 잠깐 짤로 봤는데 펜트하우스 드라마 2탄까지 나왔대요 보니까 완전히 막장 중에 최고 막장인 거예요 부부의 불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받고 올라가고 겉으로 보면 엘리트의 부하기를 다 가지고 있는 1%의 상류사회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속에 가정은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자식들은 완전히 삐뚤어져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뒤범벅돼 있는 그런 종합작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 가정들이 펜트하우스에 살면 뭐합니까 완전 지옥 구덩이인데 전부 다 잘못된 주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주인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주장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주장하고 뭘 그렇게 요구하고 뭘 그렇게 따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따지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가장 평화롭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른 주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 버리고 올바른 주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갈등 치유입니다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갈등이 뭐냐면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잘못된 주인 때문에 가정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맨날 외식하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다 하더라도 과연 그 속에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없으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그 그룹 집안 보세요 오빠하고 동생이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경영권 때문에 돈 때문에 롯데그룹 보십시오 형과 동생이 장남하고 그 밑에 동생들이 법정까지 가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요? 서로 가지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자문서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자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가산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딱 정확한 말씀이죠 자문 15장 17절에도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살찐 소 아무리 갈비 떡고 어마어마한 음식 먹고 다 하더라도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그게 과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 참된 평안 안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간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갈등들이 정확하게 보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뭐 때문에 시작됐느냐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되어 있는지 뭐가 주인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바꾸라 내 기준도 아니고 네 기준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가 주인입니까? 돈 벌어오니까 아빠가 주인이에요? 집에서 살림하니까 엄마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소가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여 성교지기 때문에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혼률이 막 감소했다 그동안 이혼률이 막 계속 증가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1위 2위 다투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혼률이 감소했다는 거 왜?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를 받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 접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 이 서류 작성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아직까지 온라인 서류 접수를 다 못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조금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맞는 건지 틀린 말인지 참 하여튼 참 씁쓸한 이야기죠 또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계가족은 물론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시댁이 안 가는 거예요 시댁이 안 가니까 시댁 때문에 일어난 갈등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50%는 맞는 것 같고 50%는 좀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갈등들이 많아요 가정에 말 못하는 갈등 숨은 갈등 특히 교회 안에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는 왜? 아니 내가 중직자 가정이고 내가 믿는 사람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 갈등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있다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그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갈등을요 물론 사람 앞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 앞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낮에 햇볕이 오늘같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대낮에 여러분 집 거실에 커텐을 딱 치고 있다 그것도 안마커텐 있죠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그 안마커텐 딱 치고 있다 대낮인데요 여러분 거실은 깜깜합니다 한밤중이에요 아니 지금 저 밖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치고 있는데 우리 집 거실은요? 깜깜합니다 왜요? 커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실에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텐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커텐을 제껴버리고 그래야지 빛이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야지 밝게 되잖아요 문제를 숨기고 있는데 문제를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치유됩니까? 치유의 시작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갈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그게 뭡니까? 근본 치유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하는 거죠? 근본 치유 속으로 말씀의 축복 속으로 기도의 은혜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가 집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아내?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보금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금화의 축복이 뭡니까? 참된 보금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금의 능력 속으로 보금을 누리고 보금 때문에 행복하고 보금 때문에 기쁘고 보금 때문에 만족하고 이 보금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금 안에서 많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좌화 보좌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 배경 어마어마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이 보좌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바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부모님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미션 홈의 축복입니다 보금화, 보좌화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드디어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천국 장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6일째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결론 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봤을 때 어땠다고요? 보기에 심이 아름답고 심이 좋았다라는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도 너무나 보기 심이 좋을 만큼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뭘 놓쳐버린 거죠? 뭘 뺏겨버린 겁니까? 그럼 반대로 뭘 회복해야 되죠?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을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느낄 만큼 그만큼 에덴 동산 이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거기 한복판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두고 그만큼 완벽하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뭘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의 시작이 뭐죠? 장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그 가정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치음받은 사람을 가정이 두셨으니까 그래서 가족 각자가 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빠만이 아니죠 엄마만이 아니죠 자식만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보금화의 축복 속으로 그게 뭡니까? 보금 치유라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뭡니까? 보금 치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소통은 뭐죠? 다른 가정 가족 간의 중요한 포럼 중요한 가정예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요 영적 지송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지송소가 있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매일 교회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성막의 축복 그 언약계의 축복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누리라고 장막을 주신 거죠 가정은 뭐냐? 영적 지송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쉬고 그거는요 하숙집입니다 하숙집 하라고 가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게 뭐죠? 장막, 성막의 축복 그게 영적 지송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든 불행, 갈등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자녀와 후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 전달을 놓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 전달을 저는 했을 거라고 확실하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속아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전달했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장세기 4장 3절을 보니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가인에게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결과 뭘 놓치게 됩니까?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피 언약을 놓치게 돼요 피 제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언약과 예배의 축복 이걸 놓쳐버리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포럼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와 이런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신다 영적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4등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가정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가정 10편 118편 1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우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의인들의 장막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 그게 장막이에요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건 의인들의 장막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의 기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의인들의 장막으로 회복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10편 128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도다 아내를 뭐로 표현했죠?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포도나무로 자식들은요 어린 감남나무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나무가요 포도나무하고 감남나무입니다 아내를 보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식들을, 자녀들을 보고 감남나무 같다 그게 뭐죠? 서밋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런 서밋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10편 128편 4절에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 경왜란 말은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렵다는 것은 뭔가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경의 의미로서 경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은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막 팍팍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가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포도나무 같은, 감남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정천국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미션홈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보고마 가정보고마를 위해서 또 아마 우리 예원의 많은 가정들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보고마를 위해서 그런데 이 가정보고마는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당장 이루어지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보고마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와의 싸움이에요 가정보고마는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나를 먼저 이 보금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 후대들 그 가문을 보금으로 살려가신 거예요 가정보고마는 분명히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보고마를 이루어나가는 시간표는 가정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보고마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은약 가진 자를 통해서 보금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가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명의 아들 그 며느리들은 성경에 거의 몇 번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을까요 뭔가 성경에 유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렇게 막 언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방주에는 올라왔어요 그건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뭐죠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언약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그 노아 한 사람의 언약 때문에 그 노아의 믿음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가정을 방주 속에 100%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 열 명의 형들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보금의 언약에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형들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문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첫 시작은 너 너가 누굽니까? 나 너와 내 집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보고말을 위해서 남편 보고말을 위해서 자녀 보고말을 위해서 가문 보고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하면 됩니까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집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내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아니요 가족일수록 내 것으로는 힘듭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거로는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생각해보니까 너희 염려를 뭐하라고요? 죽게 맡겨라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물론 여러가지 염려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1번 2번은 주로 뭐죠?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주로 대부분 남편 예배 회복 남편이 뭐 신양생활 하도록 뭐 구원 받도록 또 주로 자녀들이 예배 회복하고 교회화 되어지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거의 1번 2번이에요 그 염려를 뭐하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죽게 맡기라는 겁니다 왜 죽게 맡기라고 합니까?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내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돌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야만이 가정 가문 복음화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나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하는 거죠? 나의 시간표 내 시간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근본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내가 복음화 보좌화를 통해서 내 개인이 치유되고 뿌리 내리고 살아나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지역 속으로 구역 속으로 그 나의 은혜의 시간표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남편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미션홈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션홈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다음번 미션홈 이제 7강이죠 7강 때는 또 현장의 미션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가정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의인의 장막으로 참된 미션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과 상처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은약의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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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